hola 아토입니다. 오늘은 리뷰는 아닙니다. 리뷰는 아니고 프리뷰입니다. 1인 미디어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감 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 소스들을 pc에서 처리할수 있게 도와주는 캡쳐보드 는 일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송출환경을 위해서 투컴 시스템을 대세로 사용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캡쳐보드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술은 점점 더 발전 을 하고 기존의 주 영상 소스의 포맷이었던 1080p FHD라고 불리는 해상도의 영상 소스 못지않게 최근에는 4k 보통 2160p죠. 4k 해상도의 영상 소스들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4k 해상도의 영상 소스를 처리 할수 있는 캡쳐보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4k 해상도의 영상 소스를 처리 할수 있는 캡쳐보드는 대표적으로 따지면 메이지웰과 엘가토사의 모델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메이지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해요. 일단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스펙까지 감안해서 생각해본다면 그다지 그거를 쓰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에버미디어사 해외에서 캡쳐보드도 만드는 회사지만 에버미디어사에서 신형 캡쳐보드를 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4k 해상도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캡쳐보드를 출시했습니다. 모델명이 gc573 라이브게이머 4k 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299달러입니다. 300달러가 되지않는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주목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4k 영상을 캡쳐할수 있는 캡쳐보드로써 아마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300달러 미만의 가격대로 출시된거는 그게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저렴하냐? 아니죠. 이 모델이랑 스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정도 가격대에 4k 영상 소스를 받아서 패스루시킬수 있는 모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레알 그대로 4k 영상 소스를 받아서 캡쳐까지 하면서 패스루시킬수 있는 캡쳐보드 로써 이 가격대에 나온 모델은 이 모델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모델을 hdr까지 지원합니다. hdr 포맷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포맷을 지원한다. 패스루 시킨다는게 아니고 패스루도 시키고 캡쳐까지도 hdr 포맷도 함께 캡쳐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쓰던 4k 캡쳐보드에서도 이 정도 스펙을 지원해주는 모델은 없었습니다. 4k 캡쳐보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델은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pc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법한 해상도 1440p 해상도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스트리밍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게임컴에서 송출컴, 투컴 시스템을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송출컴에서 장착되어 있는 캡쳐보드가 보통 1080p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캡쳐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컴에서도 FHD 해상도 이상으로는 영상신호를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게임컴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위해서는 결국은 1080 FHD 해상도로 해상도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프레임도 60프레임으로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1440p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건 1440p 기준으로 프레임도 120Hz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 게임컴의 성능을 최소한 1440p 해상도에 120프레임까지 뽑아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껏 이런 스펙을 지원하는 모델도 없었거니와 게다가 가격도 이런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둑 이 모델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이 녀석의 실제 성능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리뷰이다 보니까 뭐 크게 얘기 길게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델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시작이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모델들 새로운 모델들 신용 내놔야지. 아 근데 진짜 성능이 궁금하네 스펙만큼 성능이 나올까 아 빨리와라 아 사전 주문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늦냐 빨리와야지 궁금하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